지하 경기장의 이 대회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들과 한번 붙어보면 어떨까? 수가 너무 많나? 윽강아지들! 안무소질 몰아! 어억 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지금? 너무 빨라서 하나도 못 봤어. 백 리버가 나섰습니다. 복싱입니다. 유진호도 복싱 자세를 취합니다. 웃기지 마라! 맥리거를 복싱으로? 이 멍청한 놈들 던졌습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큰 로저 하론을 가볍게 내던졌습니다. 정말 굉장한 파워입니다. 니가 제일 잘하는 유도다. 이 멍청은 다시는 멍청이 맥지 워... 멈췄습니다 스모 선수의 강력한 밀기를 버텨냅니다 정렬에서 밀기 시작하는 유지로! 엄청나다! 인간이 아니야! 이번엔 부스타프 선수의 목을 조릅니다 항복이란 삶짓을 하는 부스타프 그러나 유지로! 한참씩 공격을 계속합니다 많이 기다렸지, 의사 양반 너랑은 꼭 붙고 싶었다 이런 녀석들은 몇 놈을 때려 눕혀도 전혀 기분이 안 나지만 넌 전혀 달라 넌 강해, 바퀴와의 시합을 봤을 때부터 정말 써보고 싶었어 정말 오래 기다렸어 왜 그러지? 혼자가 되니 좀 불안한가? 유지로! 제발 가만둬! 궁지에 몰렸군 자, 어서 날 깨물어 봐 아! 아!